12번. Correct. Correct. 이건 너무 쉽잖아. Correct. 고치다, 바로잡다. 당연히 형용사도 알아두세요. 형용사는 옳은. 옳은. Correct. 옳은. 고치다, 바로잡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Redress. Rectify. Remedy. Amend. 고치다. Amend. Rectify. 두 가지 꼭 좀 외워주세요. Rectify. Amend. Rectify. Amend. Only There's New Plan. 세호의 새로운 계획은 Can Correct. 교정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를 고정시키는 것이다. 뭐하지 않고서? Side Effect. 좋은 단어죠. Side Effect. 얘는 역효과. Side. 부작용 역효과. 부작용 역효과. 부작용 역효과. 부작용 역효과. 부작용.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문제를 교정하는 게 바로 세호의 새로운 계획이었다. 됐습니까? 네. Correct. 고치다, 바로잡다. Side Effect. 역효과. 부작용. 자. 13번입니다. 13번. Curious입니다. Curious. 호기심이 많은 겁니다. 호기심이 강. 호기심 많고. 그렇죠? 기초입니다. 궁금해하는 호기심 많은. 궁금해하는 호기심 많은. 자. 여기서는 Inquisitive. Inquiring. 요거 두가지 외우시고. Nudgy. Nudgy는 천천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Bert는요. 매우 궁금해합니다. 뭐에 관해서 궁금해하냐면. S2가 뭐뭐에 관해서란 뜻이죠. 뭐에 관해서. 왜 그의 산업 파트너, 사업 파트너가 자꾸 take days off 하는지. Take days off. 휴가를 가다. 안 나오다. 직장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Take days off. 왜 이렇게 day off를 자꾸 하는지. 그리고. Rarely coming. 왜 이렇게 자꾸 안 나오는지. Was coming into. Rarely coming into the office. 왜 이렇게 거의 나오지 않는지. R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다. 왜 이렇게 직장에 거의 나오지 않는지. 그게 궁금했대요. Bert는 궁금했다. 왜 사업 파트너가 휴가를 자주 가고. 그리고 거의 이 직장에 나오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됐습니까? 네. 호기심 많은. Curious. 좋습니다. 14번. Deadly. Dead에다. 이 말을 붙였어요. Deadly. 치명적인 거죠. 형용사입니다. 부서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치명적인. 치명적인. 형용사는 거 알아들으시고. 형용사. 아, 좋은 단어. With a. 치명적인. With a. 치명적인. 그 다음에 Punicious. Fatter. 치명적인. 좋은 단어. Mortal. 치명적인. 죽을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It is possible for mosquitoes to carry deadly virus. 가능합니다. 모기 따위가 뭐를? To carry deadly virus.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가질 수 있다는 건 가능합니다. 그렇죠? 모기 따위가. 모기 따위가 치명적인 이런 바이러스를 가질 수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모기. 15번. Defeat. 이디를 붙였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Defeat가 뭐야? 이거부터 알아야겠네. Defeat가 동사론 패배시키다야. Defeat 패배시키다. 명사는 뭐야? 패배야. 이게 좀 웃기죠? 그러면 이거 Defeat를 수동태로 쓰면 뭐 어떻게 돼? Be Defeated. 이렇게 쓰면 패배를 당하다야. 그냥 Defeat을 능동태로 쓰면 누구누구를 패배시키다니까 이기다야. 얘는 이기다인데 수동태로 쓰면 패배를 당하는 거니까 지다가 되는 거예요. 수동태는 지다가 되는 거야. 게다가 명사는 또 패배야. 그래서 Meet the Defeat. Meet the Defeat. 이렇게 쓰면 패배를 직면했다가 돼요. 패배를 직면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패배했다라는 얘기예요. 패배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 더 써줄게. Defeat은 패배시키다다. 그래서 이기다. 얘에 대한 수동태 있죠? Be Defeated. 이렇게 쓰면 패배 당하다니까 얘는 지다라는 뜻입니다. 지다. 이렇게. 쉽게 가. 쉽게. 그럼 Defeated. 얘는 그냥 형용사. 분사 형태입니다. 즉 PP의 분사 형태니까 패배된. 진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진. 패배한. 진. 그래서 막 격투기. 여러분 아시죠? 막 그 오락 게임 하다가 딱 졌어. 지면 뭐가 떠요? Defeated 같던 거 같아요. 졌다. Defeat. 패배된. 이렇게. 능동으로 쓰면 이기다인데. 웃기죠? Concord. 정복된. There are defeated soldiers. 진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어덜손 마운틴에. 진 군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Defeat은 패배 시키다. 이기다. 능동일 때는 이기다인데. 수동일 때는 지다야. 알아두시고. 그리고 명사로 패배가 있어서. Meet the Defeat. Face the Defeat. 이렇게 쓰면 지다. 지다가 되는 겁니다. Deplete. Deplete. 너무 중요한 단어다. 고갈 시키는 거. 없애버리는 거. 고갈 시키고 없애버리는 거. Use of 좋아. Exus 좋아. Empty. 비우개 만드는 거. Run out of. 아시죠? Run out of. Run out of. 다 없애버리다. Run out of. 다 달아버리다. 고갈 시키다. Family Deplete. Their Savings. 그들의 이 Savings. 돈. 저금. 저축들. 이걸 다 없애버렸어. 모았던 거 다 없애버렸어. 뭐 하려고. 집 개조하려고. 집에 투자한 거죠. 돈을 다 써버렸어. Deplete. 고갈 시키다. Edge. Edge. Edge 있게 할 때. 모. 모서리. 끝. 가장자리를 나타낸 겁니다. 모서리. 끝. Perry Perry 말고요. Border. Margin. 중에. Margin. 끝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장자리요. Edge. 날이란 뜻이죠. Edge 있게라는 말은 그냥 날을 세우게 정도로 우리가 의역할 수 있는 거야. Edge 있게는. 약간 콩글리시 같긴 하죠. 당연히 콩글리시야.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인 것 뿐이고. 그거 외국가가지고 Edge 있게 이런 얘기하면 당연히 못 알아듣죠. 자 알아두시고 가장자리 모서리 날을 나타내는 게 Edge입니다. People are moving to the edges. 사람들이 다 가장자리를 가버렸어요. 도시의 가장자리. 그리고 Suburban areas. 그렇죠. 이 약간 교외지역. Urban이 도심지잖아. Urban이 도심이라고. Suburban은 교외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장자리로 경기권으로 밀려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18번. 그 다음은요. 여러분은 이준아아악. 근데 우리 아이치아악. 너무 많이 원하다고.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다음은요. 아멘